꼬인다 꼬여 회사 엔지이 핸드폰 올려놓아 아빠 올려놓아 핸드폭, 핸드폭, 핸드폭 핸드폰하고 핸드폭, 핸드폭 언니 이리 와서 얘기 좀 해줘 나 이거 써버리면 진짜 뺑소개친 거 되는 거잖아 목격자 좀 만날 수 없을까요? 좀 만나면 해주세요 어라? 대사가 조금 어색한 거 같은데? 피해자가 안 만나겠답니다 부착, 피해자야? 목격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피해자를 현장에서 빼돌렸어요 저도 봤고요, 제 동생도 봤어요 맞아요, 경비 아저씨가 피해자를 업어져 죄송합니다, 왜 이러냐고 너무 힘드네 가긴 어딜가? 얘가 정말 왜 이러는 거야? 정말 나 이거 쳤어? 너 오늘이 어떤 날인데 날 쳐 어? 아무리 네 딸을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대지만 뻔뻔해도 좀 뻔뻔스러워도 좀 뻔뻔해도 좀 뻔뻔스러워도 좀 뭐지? 뭐? 아, 아이고 내 마음이 다 풀었어 어휴, 어 빛나 어떡하냐 야, 그새 강아준 사장 놓치고 장체리한테 보내게 생겼으니 그래도 뭐 껑대신 아리라고 껑대신 아리라고 아쉽어 알 안 하네 알 안 하네